조선의 왕들은 매일 아침 5시의 기상, 하루 3번 공부 등 정해진 하루 일과표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매일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신하가 종이봉투 3개를 내밀면 왕은 그중에 하나를 뽑아 조용히 열어본 후에 다시 신하에게 돌려주었는데요. 과연 봉투성 정의에는... 백성의 불만! 신한 거인가 그런 단어가 있어요. 백성이 불만하는 거로 봉투하시다가... 백성의 불만? 아닙니다. 한 유만 끝까지 들어야 돼. 과연 봉투 속 종이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너무 광범위한데? 식사? 메뉴? 종이에 쓰여 있는 거는요. 매일 바뀌었어요. 그리고 글자 수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두 글자 정도? 두 글자? 정답? 하루에 수확되는 살의 그 용량? 곡식의 용량? 아닙니다. 농사 단수라고. 네, 그거 아니에요.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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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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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과 같은 그런 거 불만. 불만이나 의견 사항? 아닙니다. 두 글자. 글자를 딱 봤는데 한 글자나 두 글자 써 있어요. 여기에 뭐가 많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결정 의견 특. 왕의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저렇게. 오케이, 정답,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예, 알파고. 그날 몇 개 뭐라고 해야 되나? 살인사건,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예, 예.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제비뽑기를 하냐고. 그걸 왜 제비뽑기를 하냐고. 잘 생각해봐요. 그건 그냥 보고를 할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건 다 보고용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에 대해? 내가 왕이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뭐가 있을지 모르는 데 하나를 뽑아서.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요? 너무 어려워. 왕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정답, 별자리 아니면 사주 발작 같은 거. 별자리 아닙니다. 운세, 운세. 아닙니다. 자, 이거 말이죠. 사주. 군대에 가면 이걸 하죠. 군대에 가면 이걸 하죠. 군대. 군대에서 뭐하냐? 군대를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자, 이걸 알아야죠, 서로. 아... 이거를 대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 아, 나 갑자기 3살이야. 그거요, 그거요. 뭔지 알았어. 아니, 교대할 때. 경호! 아니, 교대할 때.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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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를 낳고. 암호를 낳고. 누군가가 너를 비웃어도 또 어떤 임대니. 암호를 낳고. 그렇죠. 너무 어려웠어. 잘했어, 암호. 지금 생각하지.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병조의 신하들이 매일 만들어서 왕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암호를 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군사들끼리 그날의 암호를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왕과 궁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김경호 씨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늘의 우승팀, 대한 외국인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올 여름에 시원하게 덮고 잘 이불입니다. 정말 나 필요한데.